안녕하십니까 남한삼의 물린다TV 미국 이태포를 사랑하는 남자 러브리지 곱하기 3배차에 쓰린 깜깜쌍 남자 때때마다 시부라를 외치는 남자 은본분할 무한면수법으로 실패하지 않는 남자 해주시 1년 1교차 정인 남한삼의 물린다입니다 왔다구 원화출산 5,490만원입니다 어저께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레브리지 곱하기 3배짜리가 반등이 가장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실전 트레이드의 성적을 알아보겠습니다 7125명이고요 저의 수익률은 61.95입니다 순위는 44위 0.6% 상위 상위 0.6%고요 내리면 대기가 끝났는데요 제 목표 상위 1%는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어제 트레이드의 발란티오 비스키오 SELA 괼팔홀딩스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델타 DFEN 카네발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어제 저는 카네발 델타 DFEN을 매도를 해서 지금 약 50만원 정도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나이스 11월달 정도에 이 정도 수익을 실현했고요 제가 현재 11월달에는 185만 정도 수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로 계속 수익을 라고 이렇게 인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82% 상당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때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일때 50 밑으로 뜰 때 그때 매스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가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NG를 알아보고요 차들을 보시면 고점 대비 약 9%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3.7%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저께 약간 20선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어제 크게 떨어졌으니까 잠시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 60선을 찍으면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내동매매가 시작되고 와 여태 사면 좋겠는데 하신 분들은 사지 마십시오 저를 믿고 저는 분명히 지금 아직까지는 이 정도 39달러까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정보 SOS에 3%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 고점 대비 약 9% 정도 떨어졌습니다 9% 정도 떨어지고요 오늘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이때 반등할 때 막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제 원칙은 뜰 때 사는 매수법입니다 은봉분할 매수법이요 일단 RSI를 체크하시면 아직까지 상당히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분명히 급등이 나오면 60선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요동치고 내동매매가 시작해도 요정도까지 버티십시오 여러분 저와 같이 매수하길 바랍니다 정보 FAS도 한번 볼게요 FAS 역시 요정도 제가 요정도에서 60선을 지금 여기서 살려고 일단 제 나음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 요기에서 사면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안 올라가는지 제 나음대로 분석해본 결과 일단은 탐욕지수가 너무 높고요 지금 나스닥 다우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타데이 산타데이 하는데요 산타데이는요 여러분 12월달 11일말부터 12일 중순까지가 산타데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산타데이 생각하고 계속 올라가면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요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이 안되죠 지금은 지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10일 11일 말 정도 돼서 그때 크게 반등해야지 11일 중순까지 가야지 그때 한 2주 동안 해야지 그게 산타데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엔케이오 1.4%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요정모 역시 제가 60선 찍는데 요기에서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기에서 매수하잖아요 그럼 올라가 봤자 얼마 먹겠습니까 요정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떨어질 때 창고 요기에서 매수한다면 요 가게에서 뜰 때 음봉 매수를 한다면 요정도 가게 평당가다 그건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저는 창고요 그래서 RSI가 일단 더 떨어지야 합니다 저는 요정도 44까지 떨어지면 RSI 스토키틱 술로 우물했으면 그때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YIN을 알아보겠습니다 5.7%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2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수익률 5.3입니다 자 타트로 보시면 저 평당가 10.7입니다 요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고점 대비 64를 빠진 종목입니다 중국 레버리지 곱박이 3배짜리 종목이고요 미국에 TQQ가 있으면 중국에는 YIN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BC거리고 있는데 이때 음봉분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요정도에 사시면 2배 이상은 경계좋아지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CW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평당가 지금 21.8입니다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3.65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 평당가 요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점 대비 82% 빠진 종목입니다 미국 IT기업을 추정하는 ETF 곱박이 2배짜리 종목이고요 요런 종목을 계속 모아가셔야 합니다 찾으러 보시면 제가 평당가 요긴데요 제가 평당가부터 갑자기 급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정목이 떨어져 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 17달러? 요정도? 저는 요기에서 계속 꾸준하게 사모으면 분명히 5배가 넘는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TQQ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TQQ 역시 어저께 크게 하락하다고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남대로 크게 빠져가지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평당가 확실히 말하지만 60선을 60선을 찍으면 RSI도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기에서 매수해 봤자 먹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없습니다 마음도 불안하고요 많이 떨어질 때 요기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초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정도에 떨어질 때 매수를 했으면 마음은 불안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 차트 요게 금당이 나오죠 이렇게 금당이 나왔다 금이 반등을 하잖아요 이렇게 금이 요기에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한강 갑니다 여러분 자 똑같아요 자 급등이 나왔어 요기에서 하락을 하고 졸리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요기에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올라갈 수도 있죠 산타데이 하면서 하지만 산타데이는 지금이 아닙니다 공포지수가 85입니다 지금 82입니다 여러분 요정도까지 하락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꼬심에 넘어가지 마십쇼 저는 믿고 같이 같이 한번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페이파 홀딩스를 볼게요 390만원 정도 드렸고요 마에스 8.5%입니다 시브라이 제 평당가 225달러인데요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가 요정도고요 제가 만약에 페이파 홀딩스를 요기에서 올라갈 때 샀다면 저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뜰 때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 평당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페이파 홀딩스 3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RSI를 체크하시면 역시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요게 뭡니까 RSI가 22 22 아 참 진짜 우물에 왔습니다 스토킹스트로우 RSI가 우물에 왔다 우물에 오면 완전히 저로의 찬스라고 보면 됩니다 우물에 왔다 그럼 반등한다 1차 단기적으로 우물에 오면 반등을 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파 홀딩스 요소 매도하지 마십시오 쫄아가지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엔 떨어져 봤자 요정도 190달러 정도까지 밖에 안 떨어질 걸 생각하고 꾸준하게 한번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내년이든 내년초든 이번 말이든 분명히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버진 갤럭시 홀딩스 보께 220만원 들어가 있고요 제 팽당 1.95입니다 제 팽당가까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관련 테마성이고요 요런 종목은 꾸준하게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주 관련 테마가 급등하면요 분명히 요정도 요 종목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점 매수할 때 사모아입니다 여러분 차들 봅시오 제 바로 바닥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매수할게요 오늘 떨어진 가격 요정도 가격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적금식으로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MC를 볼게요 23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평당가 36달러입니다 아 MC 급등을 하다가 요기에서 빠지고 갑자기 요기에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MC 제 평당가보다 빠지우면 제가 다시 재매수를 할 거고요 저는 MC를 한 50달러 이상 되면 매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종목 sml 4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수익률이 14%입니다 평당가 721이고요 평당가는 요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더 빠지면 더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빠지면 요정도 한 750달러 760달러 770달러 해서 분을 매수를 하고요 한 900달러 이상이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비스케를 볼게요 비스케오 잡주인데요 지금 비스케오 요정도 평당가가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요 종목은 언제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분을 매수를 하겠습니다 분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할게 매수는 떨어지는 가격이 요정도 가격에 꾸준하게 제가 꾸준하게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50개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잡주와 SLA 230만원 정도 들었고요 평당가 1.7인데 지금 마이너스 6%입니다 이 시브라이 진짜 지금께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겠습니다 여러분 요정도 가격에 일단은 50개 역시 50개 정도 매수를 했고요 꾸준하게 제가 매집을 하겠습니다 자 LOC도 요정도에 걸어놓겠습니다 LOC도 매수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요정도 한 33달러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일단은 바로 또 매도를 할게요 얼마 3.5달러 3.5달러 3.4달러 올매도 3.3달러 3.4달러 올매도 를 걸어놓겠습니다 언제나 요정목은 갑자기 급등이 넣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 매도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제가 매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잉 카니발 델타를 볼게 지금 현재 계속 수익 중이고요 보잉을 보시면 어제 제가 팔진 않았는데요 지금 보잉 제 매수단가보다 내려오면 RSI가 떨어지면 제가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요 경기민감주로서 보잉은 250달러까지 갈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현재 4% 정도 수익이고요 2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카니발을 LOC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한 이유는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사기 위해서 매도를 했고요 카니발도 제가 절반 정도 갖고 있는데요 31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평당가 요정도 떨어지면 다시 재인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현재 11% 정도 수익이고요 1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델타도 평당가 요기고요 요기에서 어저께 매도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 매도했고요 역시 만약에 떨어지면 요정도 60선 정도 찍으면 제가 매점에서 할 거고요 경기민간중에는 제가 52달러 델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종목 니콜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6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수익률 4%입니다 니콜라 지금 좋은 흐름 갖고 있고요 니콜라가 떨어지야지 60선을 찍어야지 제가 매수를 할 건데 일단은 제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니콜라 꾸준하게 모아가면 분명히 5배가 넘는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티큐를 한번 볼게요 520만원 정도 들어있고요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현재 10% 정도 수익이고요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큐는 태양관 관련된 종목인데요 제가 평탄가 요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기에 떨어지면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탄가를 올라가고 있으니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티큐는 제가 100달러 이상 오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다음 종목 팔란티오를 볼게요 한 2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제 평탄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시브랄 진짜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오 제가 어저께 매수를 했습니다 들을 때 매수를 하고 제 평탄가보다 조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제가 들을 때 매수를 할게요 아 시브랄 요기 때 팔아야 하는데 1차 고점에서 27달러에서 팔았어야 했는데 요 매도를 했는데 제 매도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지나간거는 그냥 지나간거구요 일단 떨어지면 계속 모아가서 전 한 27달러 28달러 되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아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구요 일단은 지수가 제 생각에는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모았구요 아 내려갈 때 레버리지 곱박이 3배짜리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제 주특기가 레버리지 곱박이 3배짜리입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 커져가는 제 계좌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시켜 부탁드립니다 저희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에 고마워 고마워 몇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